아기 상어 꼴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어?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용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용들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인용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잇! 인용들이 다시 나타났다! 몰라!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좋아한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어?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올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랑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응?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마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어?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댁에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음... 음... 까는 상어 가íre 재미있는 사람들은 시스oline 예술을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 자상한 뚜루루뚜 바다 속 뚜루루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 멋있는 뚜루루뚜 바다 속 뚜루루뚜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 바다에 뚜루루뚜 사냥꾼 뚜루루뚜 상어가죠! 상어자 뚜루루뚜 도망쳐 뚜루루뚜 도망쳐 뚜루루뚜 도망쳐 우와! 살았다 뚜루루뚜 살았다 뚜루루뚜 오늘도 뚜루루뚜 살았다 신난다 뚜루루뚜 신난다 뚜루루뚜 춤을 춰 뚜루루뚜 요렛쥬! 오예! 안녕, 친구들! 여기는 쿵쿵! 공룡들이 살고있는 공룡테머파크야 갓난아기 상어와 함께 공룡을 보러 왔어 야야야 야와라 야와라 어떤 공룡들을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이게 무슨 일이지?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도망가자! 휴,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어 어잉? 저게 뭐지? 우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알이야! 너무 귀엽다! 이 안엔 어떤 공룡이 있을까? 이 알처럼 귀여운 알록달록 초식 공룡? 아! 공룡이 아니라 신비한 유니콘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래도 무지개 알이 여기 혼자 있는 걸 보니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기야! 무지개 알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까? 어? 무지개 알이 어디 갔지? 어? 어? 어잉? 알이 어디 있지? 아이고야! 무지개 알은 장난꾸러기구나! 그럼 이제 무지개 알의 엄마를 찾으러 떠나자! 나야! 누가야! 누가 내 꼬리 밟았어! 우와! 귀여운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만나서 반가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공룡이야!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청 커질걸! 안녕! 얘들아! 아기야! 울지 마렴! 내가 너무 커서 아기가 많이 놀랐나 보구나! 어떡하면 좋지?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주실래요? 좋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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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아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혹시 이 무지개 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이 알은 처음보는 알인데? 혹시 이 알의 가족을 찾아주려 하는 거니? 네! 알을 잃어버린 공룡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정말 기특하구나! 착한 너희들을 위해 내 긴 목으로 미끄럼을 태워줄게! 순식간에 슝! 하고 다른 공룡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어? 마이아사우라 공룡이다! 마이아사우라는 아기를 잘 돌봐주는 따뜻한 공룡이래!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곧 알에서 태어날 우리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너마 나라야요! 어머머! 여기도 귀여운 아기가 있네! 어휴 배고프니? 자 맛있는 까까먹자! 아, 아기가 많이 놀랬나 봐요 어머,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아기야, 내가 까꿍 노래를 불러줄게 마이아사우라 어디 있나 깐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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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까꿍 아기가 다시 웃어서 참 좋구나 엄마, 마이아사우라 혹시 이 알 잃어버리셨나요? 어머,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지만 내 알이 아니란다 우와, 안녕 아기야 그럼 저희는 이 무지개 알의 엄마를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어, 저기 비어있는 알둥지가 있어 이 무지개 알 둥지일지도 몰라 무시무시한 공룡인가봐 빨리 숨자 내 빨간색 알이 없어졌잖아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가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지금 알을 갖고 나타나면 안 잡아먹지 음, 이래도 안 나타난단 말이지 어쩔 수 없군 티라노 빨간 알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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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내 알 다시 갖고 오지 못해 어, 저기 빨간 알이에요 으응 아이고 우리 아기 나를 닮아서 아주 씩씩하구나 너희들을 알도둑으로 오해하고 겁을 줘서 미안하구나 내 사과를 받아줄래 많이 무서웠다구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흠, 그럼 이 알은 누구의 알일까요? 어, 무지개 알아 어디가 우와, 알이 깨어나려나 봐 아기 공룡이에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아기 공룡이에요 우와 우와 신기하게 생긴 아기 공룡이에요 우아하나 경룡 외국대개 clinχ context segue 제품 Mosbis 따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 자상한 뚜루루뚜 바닷속 뚜루루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 멋있는 뚜루루뚜 바닷속 뚜루루뚜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 바다에 뚜루루뚜 사냥꾼 뚜루루뚜 상어가죠! 상어자 뚜루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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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뚜루루뚜 살았다 뚜루루뚜 오늘도 뚜루루뚜 살았다 신난다 뚜루루뚜 신난다 뚜루루뚜 춤을 춰 뚜루루뚜 노래춤 오예! 아기상어 변신놀이 아기상어 변신놀이 안녕, 아기상어야 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은 뭐라고 놀아볼까? 어? 저기 봐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우리 얼른 열어보자 우와, 알록달록 예쁜 알들이 있어요 대체 누구의 알일까요? 정말 궁금하다 이 알을 먼저 살펴보자 우와, 공룡 알이었나봐요 노란 벼슬이 달려서 닭을 닮은 공룡이라면 역시 갈리미무스였구나 정말 빠르다, 빨라 갈리미무스 르르뚜루 갈리미무스 르르뚜루 갈리미무스 르르뚜루 갈리미무스 우와, 갈리미무스 상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역시 빨라 축하해, 갈리미무스 상어야 이 알들은 다 공룡알인 것 같아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알을 골라볼까요? 우와, 뾰족하고 멋진 뿌리 3개나 나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어떤 공룡인지 알아요? 그래 바로 힘쎄고 멋진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아기 상어가 트리케라톱스가 되더니 풀을 먹고 있어요 초식 공룡이라 그런가 봐 맛있니, 트리케라톱스 상어야? 이번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해 볼까요? 두꺼운 머리뼈가 있는 공룡은 누구일까요? 맞았어 바로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머리뼈가 정말 단단하다 대단해요 머리뼈가 정말 단단하다 드디어 마지막 공룡알이에요 설마 엄청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무서워 크앙 크앙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다들 도망쳐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 상어가 쫓아가요 갈리미무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티렉스 아기상어야 공룡으로 변신하니까 어때? 정말 재밌지? 우리 다음에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루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엄마엄마 상어 어디어디 숨은다 여기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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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상어 청소해요 상어 가족의 하루 상어 상어 다 상어 다 상어 다 상어 다 아기상어가 왔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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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싱싱싱 룰루루루루 댄스 모여라 핑크뽕 친구들 친구들 퐁퐁퐁퐁퐁 친구들 안녕?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야 짜잔! 어때? 너무너무 맛있겠지? 오늘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줄 엄마 상어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친구들 오늘 아기 상어를 도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네 아기 상어 셰프님 어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봐요 엄청나게 큰 손님이 오고 있나봐 아기 상어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아하 브라키오사우루스네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저런 힘들었겠다 걱정마 내가 맛있는 피자를 빨리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주문해줘 알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첫 번째 손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삭아삭 풀립 듬뿍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새콤달콤 열매 올려주세요 재료선택 완료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 나랑 엄마 상어랑 같이 피자 만들 준비 됐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해야하지? 짜잔 이럴 줄 알고 반죽을 미리 만들어 뒀죠 쫙쫙 크게 펴줄게요 우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반죽 모양을 골라야 해 맞아 동그라미 틀로 반죽을 찍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엔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야지 쓱쓱쓱 소스를 골고루 펴바르고 치즈는 솔솔솔 눈처럼 뿌려줄게 우와 재료가 엄청 많아 가장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플리피자를 주문했으니 플리플 듬뿍 듬뿍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맞아 열매를 올려보자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이것도 열매 같아 보이는데? 네! 애벌레였어! 귀여운 애벌레였구나 우리 다시 열매를 찾아서 올려보자 잘했어 친구들 엄마 이제 오븐에 피자를 넣을 차례예요 네네 오븐은 저에게 맡기세요 음! 냄새가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볼까?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 하나 셋 피자가 여섯 조각이 됐어 자! 피자 포장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피자 완성! 브라키오사우루스 손님!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나왔습니다 암... 음... 풀립이 아삭아삭하고 열매는 촉촉하고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야 요리 성공! 요리 성공! 최고의 피자라니 너무너무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몽땅 다 먹어야겠어 잘 먹을게 아기상어야 다음 손님! 주문해주세요 오? 어떤 손님인지? 다들 여기서 피자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아? 아, 맞아! 두 번째 손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구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다란 대왕 고기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반듯반듯 내보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제왕 고기 네모반드 피자에 매콤한 소스 추가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개장! 배고파! 피자를 어서 내놔! 으아! 진정해 티라노사우루스야 친구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준비됐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 빨리 준비해보자 엄마! 어서 반죽을 준비해 주세요 빨리요! 여기 있습니다 반죽 모양이 뭐였더라 생각났다! 반듯한 네모 모양 이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으악! 으악!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남은 재료가 얼마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대왕 고기는 남아있어 그리고 또 아!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무 맵지 않을까? 조금만 뿌려야겠어 뭐야? 고작 한 방울? 나 티라노사우루스야! 크앗!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아, 알겠어 진짜 많이 뿌린다 크앗! 으악!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걱정마요 피자를 빨리 구워줄게요 좋았어! 이제 피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자 점선을 따라서 쭉쭉 네모 모양이 4개 휴, 이제 어서 피자를 드려요 네, 알겠어요 피자 완성! 티라노사우루스 손님 매콤매콤 소스 추가한 대왕 고기 네모반드 피자 나왔습니다 눈물나게 매워 너무 맛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맛이야 오예! 요리 성공! 저, 정말 맛있는 거 맞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걸 휴 이제 살 것 같아 아깐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아기 상어야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놀러 올게 그때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럼 당연하지 또 놀러와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오늘 요리도 성공 손님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야호 요리사 배치가 두개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또 놀러와 안녕 도 도 도 도 도둑 아기 상어 도 도 도 도둑이야 쉿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나 도둑 아기 상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가 줘 아기 상어 울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울리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